아, 어떡해. 공연이 다 끝나버렸어. 난 몰라. 코코아만 쿠키. 괜찮아요? 무슨 일 있었어요? 공연에서 보이지 않아서 걱정했어요. 민트 초코 쿠키. 정말 미안해요.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늦어버렸어요. 신문도 줍고, 길도 안내하고, 그리고 케이크들끼도. 아, 그래도 첫 오케스트랄 협연 축하해요.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무대였을 것 같아요. 어,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. 맞다, 꽃다발! 아, 꽃다발도 다 망가져버렸어. 코코아만 쿠키. 밤이 이렇게 늦었네요. 혹시 기억나시나요? 혼자 거리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면 코코아만 쿠키가 제 연주를 들어주셨죠. 더 이상 지나다니는 쿠키가 사라지고 상점의 불빛이 모두 꺼질 때까지도 당신만이 끝까지 지켜봐 주셨어요. 그리고 제가 거리를 떠나 작은 무대에서, 그리고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하게 됐을 때도 늘 당신이 함께 있어졌죠. 저는 당신이 와줄 걸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맞아서 고마워요. 저, 오늘 공연은 어땠어요? 좋은 공연이었어요. 수많은 관객분들이 곡이 끝날 때마다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셨답니다.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. 그렇게 크고 넓은 대극장을 꽉 채워 공연하시다니 정말 대단해요. 제가 지금처럼 많은 관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게 된 건 당신 덕분입니다. 저는 언제나 가장 소중한 쿠키에게 들려주는 생각을 하며 바이올린 연주를 해왔거든요. 그럼 잠깐 여기 앉아보시겠어요? 오래전 그 밤거리에서처럼 지금도 곁에 있어주는 당신께 이 곡을 바치겠습니다. 사과 다녀들과 함께, 정말 연주로 관객의 실력이 Kerr 별명을 받 economically 좋습니다. 아주 옛날에ções работ자님들에게도 좋았다. 좋은 공연을 지내던 박수ms 기능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도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하신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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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나의 흰늘을 Kes exhort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payment고, 남아가의 모습을 기대해주실 수 있게 된다는 이게 무엇인지困수있을 위해서, 범위가 차가aging과 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